저 뒤에 서주세요 이발수 서 가세요 나 한 번 더 뒤에 서 주셔야 돼요 힘을 던져서 힘을 넣어 한 번 넣으시면 더 줄게요 언니 잘해 하이마가 이럴수가 한 팀에 한 기회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팀 나와주세요 많이 있어 심호님 붙이셔야 민성 고 오빠 뭐야, 맞추고 던져 던져 이제 풀어야겠죠 So what is the name of American flag? Stars and Stripes Yes! Stars and Stripes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 맞히고 돼요? 안되죠 얘네가 맞히니까 이렇게 그래 Ready 맞히면 얘네가 알아보고 어디가 사냐 물 젖었어 물 젖었어 물 젖어 물 젖어 아니 Let's turn Ready Go 4 4 받으려고 문제가 있어요 What is the 6 means? The 6 means on Korean flag 6는 뭐지? 4 4 4 4 4 5 6 6 6 6 6 5 5 7 8 7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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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요 파이어? 아 파이어 하나만 더 와서 담아줄게 아 진짜 딱 하이어 어스 워럿 아 파이어 아니야? 선생님 하이어 어스 워럿이요 지금 스카이는 나왔죠? 하이븐은 나왔어요 하이븐은 빼면 파이어 어스 워럿인데 뭐야? 파이어 어스 워럿이요 파이어 같기도 한데 이거 오른쪽 밑에예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파이어 맞다 여기 이렇게 대가있으면 여기 파이어일거 같아 파이어 땅 땅 아 왜 때려 땅 땅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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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야 권희야 닛아 땅 권희야 쉬고 심장 아니면 팔짱 아니면 이 쪽 가시다 그냥 고 아 아 아 아 아 아니 솔직히 진짜 나는 한 번 뭐가 짝을 못해 팔짱 나 한 번만 더 하고 싶어 정말 왜 떡이 됐어 레디 고 4점 4점 2점 4점 4점 더 2점 아 6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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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5점 3, 5, 6, 4 3, 5, 6, 4 여기가 4이에요 3, 5, 6, 4 아 여기가 4이라고 3, 5, 6, 4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무것도 알아 파이어 파이어? 물 한 번 더 얹히세요 야 누나야 가운데에 밥 추자 가운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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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조이는 8점 제발 해주세요 빨리 괜찮아 오 3, 6, 6, 6 맞춰야 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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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얘기하네요 영어로 얘기하네요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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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그걸 뒤져보셔야 될꺼 멜로스 유니버스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야 누나야 니가 휴망이다 야 휴망이다 근데 이거 한 번만 좋아하면 안돼요 어? 레디 고 어? 에잇 우와 이럴 수가 없어 우리는 한 번 더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왜? 왜? 아까 한 번 더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오케이 진짜? 뭐 하는거지? 왜? 왜? 이거 좀 어려운데? 어? 뭐에요? 광복절 어? 렌덜 아니 아니 광복절이 뭐에요? 어? 어?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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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는데 아니야 더 주라고? 아니야 주지 마세요 ago 내가 올려 봐 이렇게 어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딴 딴 딴 딴 딴 마지막이니까 이거 6점이나 들으면 안 적 audition 여기다 6점을 갖다가 썼네 6점을 갖다가 4 아 그럼 아 왜? 라스트하쉽 그럼 다른 리액션 하나만 더 northeast 네 근데 이거 신문 생일 축하할때 뭐라 그러지? 해피버스테이 해피버스테이 투 유 아 그 용어로 해피버스테이 해피버스테이 거기에 끝과 리레이션 리레이션 거기에 뭐만 들어가면 돼 리로레이션 리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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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레이션이 날이야 리버레이션이 날이야 잘하셨어요 다 합치면은 5점에 11점이니까 미팅이 이겨내요 안타깝게 미팅이 다 합치면 스포롱 해플버스